네 이상로의 텐텐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현재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투자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유가적인 상승 자체는 결국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억제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 부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흔들리는 에너지 가격, 휘청이는 투자심리 흔들리는 에너지 가격과 이에 따른 투자심리가 휘청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현대차 노사가 협의에 대한 부분, 임금협의에 대한 부분을 잠정 합의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18일 날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 노조 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5년 연속 우리는 파업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원강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 미국에 함께 진출했던 기업 중 하나로서 현재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내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크게 대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결국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반등이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 자체에서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양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PHA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A가 과거에는 평화전공이라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인도라든지 또는 미국 엘라바마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도우락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이 기업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원강업이라는 PH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도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적인 취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화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꾸준한 납품을 이루어왔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까지도 하락을 했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바닥을 좀 더 형성을 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 기간에 대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오펙에서 현재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류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8월에 우리가 이슈를 보면 미국이 전력 비축류에 대한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를 매입하겠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만큼 현재는 미국이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과정이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오펙 국가들 중에서도 사우디나 이라는 브릭스 회담에 또 참여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유가에 대한 변화 자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중성주로 본다면 흥구석이고 오늘 강하게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현재 바닥 근육부터 시작해서 장기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240과 480평 돌파를 하면서 오늘까지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에서 지금 보면 정류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는 가장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흥구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은 SK가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가스 기업들이 움직일까?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LPG 같은 경우에는 액화 석유가스라고 해서 석유에서 추출되는 가스를 우리가 LPG라고 하고 우리가 계질수소, 말 그대로 바다에서 추출되는 것은 우리가 액화 천년가스죠. LNG라고 하는 것들. 최근에 LPG에 대한 가격적인 인상도 이루어졌던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 SK가스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를 받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1봉을 보더라도 현재 박수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추가적인 시세적 상승이 이런 우량주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서 보시자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대형주가 작게 움직이고 중성주가 크게 움직인다. 이런 부분은 잘 없습니다. 대형주도 수급이 쏠리게 되면 그만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가스는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정부에서 요소수에 대한 우려가 너무 그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국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청자 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마켓에서 우리가 현재 요소수는 품절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가격도 지금 상당 부분 올라있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요소수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KG 케미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소수 관련된 기업으로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재에 대한 또는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꾸준하게 이슈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효성 O&B와 조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효성 O&B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비료 안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효성 O&B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급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려내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돌려내는 흐름에서는 내일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뽑아낸다면 이런 요소수 관련된 기업들이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차익 시일이 나와버린다면 이것도 일종의 해프닝, 테마주에 대한 성격으로 단기간 상승 이후에 차익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에 대한 변곡점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디젤 차량들은 15,000에서 한 2만 킬로가 돼야지만 교체 주기가 들어오는데 카니발이라든지 트럭 같은 유들은 한 5,000에서 7,000 킬로 정도만 되면 요소수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요소수 관련된 이슈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텐텐백어 트렌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가져오신 거 보니까 하반기 임상학회 관련주,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가져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는 항상 이런 바이오주들이 이런 기대감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대한 하반기 임상학회 관련된 기업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유럽 당뇨학회가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정확하게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당뇨병 관련된 부분 자체가 바로 또 비만약 치료제가 엮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종량학회. 우리가 ESMO라고 하는데 이런 유럽 종량학회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스페인에서 또 열리게 됩니다. 위에 당뇨학회는 독일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항암 관련된 이슈는 현재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츠하이머 학회. 알츠하이머가 크게 본다면 세부 카테고리는 알츠하이머가 될 수 있고 크게 본다면 치매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게 되고 라파스는 현대학품, 그리고 치매 패치 관련해서 아이큐어, 뭐 지금 셀티론이라든지 한국화마 같은 기업들이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에 임상확회 관련된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좀 주춤할 때는 또 바이오주가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텐텐백오 원피그는 어떤 종목인가요? 이 중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오면 이 기업이 반드시 나옵니다. 레고캠 바이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레고캠 바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뭐냐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업은 손도물질과 후보물질, 우리가 임상일상하기 전에 전임상 단계에 대한 부분을 손도물질과 후보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손도물질과 후보물질에 대한 부분 자체를 현재 이 레고캠 바이오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뤄내고 있고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가 최근에 기술 이전했던 기업이 ABL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원초적인, 원조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만약에 레고캠 바이오가 생산자라면 그 뒤에 도매상이 있고 그 뒤에 소매상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레고캠 바이오가 한 번 ABL 바이오한테 넘기고 ABL 바이오가 다케다 제약이라든지 푸시 제약이라든지 좀 더 큰 규모에 대한 회사들한테 넘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선도물질과 후보물질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거래했던 기업들을 따져본다면 다케다 제약, 일본의 그리고 푸신제약,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과 이런 거래를 가짐으로써 꾸준한 실적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 건미정 앵커가 알테오젠 관련 대표이사분도 만나셨는데 알테오젠도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 이전 관련돼서 독점적인 마일스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년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 이전은 레고캠 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대한 4만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텐텐백어 원픽으로 오늘 레고캠 바이오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이상로 멘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